그쵸? 그 저는 요즘 아이들에 의해서 뭘 느끼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은 엔세대를 두고 문화의 소비지향이 있는 것을 끊임없게 나뉘어 왔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에 의해서 문화의 창조 능력 생산 능력을 보고 한 작년 재작년쯤에 정말 놀랐습니다. 그래서 하 이제 교육에 새로운 창이 열리구나. 저는 다만 디딤떼 역할만 해주면 애들 이해 같은 것까지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.